오늘은 빈티지 부케 언박싱 라이브 방송이고요. 이렇게 패키지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는 이렇게 배송이 될 겁니다. 이렇게 PP로 되어 있고 뒤쪽을 보시면 컬러 차트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거를 한번 꺼내볼게요. 꺼내면 일단 컬러 차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요 아이는 뾰롱 튀어나와요. 요건 뚜껑입니다. 뚜껑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고요. 자, 받으시면 요 아이를 살짝 앞으로 구부러트려가지고 세워놓으시면 돼요. 요렇게. 짠! 저희가 보랏빛밤도 DP 하실 수 있도록 해놨었잖아요. 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DP 하실 수 있도록 해놨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조금 넓어요. 어? 여기가 왜 이렇게 넣을지? 자, 발색 팁을 여기다가 짠짠짠 DP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드리지는 않아요. 요거는 재료상에서 많이들 팔고 있으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DP를 해주시면 됩니다. 피치 클리어까지 짠! 또는 팁에다가 발라서 요렇게 DP를 해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래서 저희가 조금 여기 간격을 넓혀놨어요. 주주주! 이렇게. 샵에서 요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패키지를. 자, 그리고 요 아이를 접어볼게요. 자, 요렇게 손잡이가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가 진해요. 앞면이 진하고 뒷면이 연하거든요.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진하고 여기가 연하잖아요. 연한 곳에 팁을 붙여주시면 돼요. 여기가 뒷면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접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접어가지고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세워놓으시면 돼요. 어? 요거 뭐지? 왜 여기 이렇게 구멍이 나있지? 자, 여기에다가 이런 조화나 이런 거 모더나우스 같은 거 가시면 팔아요. 드라이플라워 같은 거. 어, 드라이플라워 이런 드라이플라워 같은 거나 조화를 여기에 꽂아주세요. 그래서 여기 살짝 틈이 있거든요. 이렇게 동그랗게 여기에다가 꽂아주셔가지고 짠! 얘가 화병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화병처럼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이게 종이가 생각보다 무기감이 좀 찬찬해. 어, 뜬튼해. 뜬튼해. 그래서 이렇게 서 있어요. 잘 넘어지지 않아요. 어, 넘어지지 않아요. 자, 이렇게. 잘 서 있죠? 자, 여기에는 제가 팁을 발라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유광, 무광 발라놨고 여기에는 피치 클리어를 깔고 그리고 위에다가 디아만 글리터를 얹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트판 만들어 놓으셔도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고 아니면 앞에다가는 화룡 아트, 이달의 아트나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또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 아이를 뒤집으셔가지고 여기를 빼주세요. 이렇게 빼고 양쪽을 이렇게 뺄 수 있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빼주시고 얘를 얹습니다. 이 위에 얹고 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다가 꽂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립. 짠. 합체. 2단으로 합체. 여기도 이렇게 합체. 하면 좀 더 단이 높아졌죠?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위에 있는 뚜껑 버리지 마세요. 조금 더 높아지니까 높아지니까 조금 더 DP 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눈높이가 맞춰지고 자,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여기도 이렇게 뒷붙여셔도 돼요. 이렇게 알 큰 애들로 자, 붙여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비치.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DP를 해놓으셔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뭐 약간 이런 꽃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이렇게 DP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발색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아이의 이름은 빈티지 토프이고요. 말 그대로 두더지색. 두더지색. 얘가 완전한 블랙이 아니라 약간 회갈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짠, 이렇게. 우와, 얘가 살짝 우리 보랏빛 밤 시럽 때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그레이시해 보이죠? 이런 컬러예요. 얘가 완벽한 블랙이 아니라 살짝, 오! 맞아, 아까 꽁테브라운 시럽 버전이라고 하셨죠? 맞아요. 꽁테브라운 시럽 버전이에요. 자, 투꽃 들어갑니다. 얘가 원코트, 투꽃이 발색 차이가 좀 크게 나는 편이에요. 보랏빛 밤도 그랬고. 자, 지금 보시면 원코트, 투꽃.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근데 10번 때도 그랬고 보랏빛 밤 때도 그랬지만 원코트이 진짜 예뻐요. 약간 이것도 좀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아니면 얇게 투꽃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바르는 양에 따라서 발색이 좀 달라지니까 자, 이 아이는 로즈딥 부케의 컬러이고요. 이 아이가 저희 이번 컬렉션의 메인 컬러예요. 버건디 시럽이지만 얘도 약간 화이트를 살짝 머금고 있어요. 얘도 그렇게 채도가 높은 컬러가 아니라서 좀 부드럽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레벨이는 싹 되는 걸 보셔야겠네요. 음. 아, 표정은 저 조세카가 바를까봐요. 자, 얘도 원코트콧. 약간 요런 아이템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가방도 그렇고 뭐 구두 같은 것도 그렇고 요런 컬러가 많이 보이죠? 손에서 좀 부담스럽지 않게 바를 수 있는 버건디 시럽. 너무 어두워 보이지도 않고 너무 땡아진 마음에 음. 요 아이는 라벤더 블랑이고요. 얘도 채도 낮은 라벤더 컬러예요. 요것도 손을 진짜 얇게 하면 너무너무 예쁘고 예뻐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우리 피어떼만의 감성이 있다면서 그 피어떼의 느낌을 너무 잘 담을까봐요 세상에 자 이렇게 원코토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피오니 핑크 자 두껍 들어갑니다 자 두껍 들어갑니다 자 얘도 원코토콧 이렇게 달라요 너무 여성스러워 앤틱 바닐라 저희가 약간 요구르트 색이라고도 하는데 얘는 진짜 바닐라 아이스크림 색이에요 아시죠? 엑셀런트 바닐라 색 약간 이 컬러를 되게 많이 찾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뉘앙스들이라 바탕 컬러로 깔기 되게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이 스키나 호피나 호박섬 이런 거 바탕 컬러로 깔기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이것도 원코토콧 진짜 겨울 니트 색인 거 같아요 진짜 겨울 니트 색인 거 같아요 너무 포근해 컬러감이 이 아이는 세이지 그린 이 아이도 웜톤 쿨톤 가리지 않고 잘 어울리는 그린 컬러거든요 이거는 원코토콧이 차이가 조금 나요 아까 튜튜 선생님이 이 컬러가 제일 예쁘다고 아 진짜요? 이렇게 자 디아망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각도를 다시 이렇게 디아망 제 차트를 많이 발라가지고 없어 너무 예쁘잖아 그냥 한 번에 두껍게 바르셔도 되고 얇게 두 번 바르셔도 돼요 유튜브가 훨씬 잘 보여요 훨씬 잘 보여요 유튜브가 인스타는 비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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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은 네 아직 계획이 없고요 조금 아직 출시도 안 돼서 한 2달 뒤 아마 이거 단품은 한 2달 뒤 2개월 뒤쯤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러면 이 피치 클리어도 색감을 한번 팁에다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너무 핑크하지도 않고 너무 뽀얗지도 않아서 컬러감을 죽이지도 않으면서 손톱을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주는 피치 클리어예요 핑크빛 클리어젤 자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죠? 느껴지시나요? 살짝 툭꼬 타면 좀 티가 나요 근데 뭔가 시럽은 아니야 어 맞아 시럽은 아니야 이거는 발색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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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렇게 이렇게 進